안녕하세요 원장님 얼마 전 얼굴 지방흡입 상담 다녀간 누구라고 합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 용기내어 다시 상담글 남깁니다 이분이 2016년도에 저한테 상담을 받고 오셨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아큐를 하시고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턱 밑이나 재건이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인데 턱 수술 후에 처짐 때문에 또 아큐를 하셨고 턱 라인이 수술을 하려면 사각도 넓은 턱 위주로 했었어야 됐는데 티가 날까봐 사각 턱 수술만 했다가 방법 선택을 잘못하셔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개턱 저런 부분 조금 보완하고 앞턱 부분 조금만 라인정 턱 끝까지 한 번에 자르면 자연스러운 수술한 것 같지 않은 턱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4년 동안 지금 개턱 된 느낌 때문에 머리를 못 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시라고 오셨는데 제가 CT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왼쪽에 보는 부분이 환자분 얼굴이 나오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잘랐어요 이게 2016년 3월이고요 이게 2019년 7월 3일이에요 보시면 사각턱만 잘랐거든요 근데 정면에서 보시면 이 환자 턱 라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 2016년 모습이고 이게 2019년 모습이에요 사각턱 자르면서 얼굴형이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약간 갸름해진 느낌은 있죠 근데 여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넓게 돼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여기서 남는 살들이 다 목으로 내려갔다는 게 문제예요 이때도 물론 이중턱이 조금 있었지만 여기에 살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다 일로 쏟아지니까 여기 이중턱이 조금 더 심해진 모습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아큐를 한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귓볼 기준으로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귓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들은 1.5cm에서 2cm 정도만 이 정도거든요 잘라봤자 여기 조금이었어요 근데 지금 잘린 거는 귓볼 기준에서 거의 잘려버렸어요 귓볼에서 귀밑각이 거의 잘렸어요 요런 경우는 그냥 요렇게 개턱 느낌이 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걸 하려고 했으면 지금 요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가 길어졌어야 돼요 턱이 앞에가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자른다 그러면은요 이 이중턱은 더 심해지고 갸름한 느낌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앞을 조금 길게 만들어요 턱을 앞을 그 다음에 이중턱을 해결하려고 여기를 조금 앞으로 빼고 약간 길게 가요 그러면 여기 근육을 끄집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티타늄 보형물을 만들어서 길이랑 전진이랑 같이 해서 이 근육을 끄집어서 묶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중턱도 해결하면서 조금 갸름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턱이 너무 싫다 그러면 지금 귓볼에서 한 1.5cm 정도면 요정도 되거든요 요만큼 정도만 기믹각을 만들고 여기를 차라리 요렇게 길게 빼는 게 맞지 여기를 더 자르면 또 이중턱 생겨요 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정면 모습을 요렇게 피부 운명으로 보시면요 이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여기가 짧아서 여기가 자른다고 갸름해지지 않아요 이 볼살이 다 늘어져요 이렇게 보면 지금도 늘어져 있는데 여기를 또 자른다? 그럼 더 늘어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턱끝 모양도 지금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큐하면서 이중턱이 왜 더 생겼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를 조금 만드는 거는 괜찮고 다만 여기가 갸름해지고 싶으면 여기가 길어지면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권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수술을 계획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쪽 폭은 전 줄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라인은 조금 줄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포트 대신 요런데는 살짝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길어지고 앞으로 나가야 이중턱이 해결된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